모두들, 터라입니다. 다음은 이달의 출판만화 네 요거는 저희가 매달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1년 했죠? 1년 네, 1년 됐습니다. 요거는 한국만화가회 부설 만화문화연구소에서 제가 소장으로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알라딘과 함께 선정해서 알라딘에서 프로모션을 걸어주고요 저희는 이걸 매달 선정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요게 이번에 뽑힌 게 다지마레토 작가의 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 그리고 미지노이 데코의 파이어 마르셀로 칸타넬라 작가의 들어봐 예쁜 마르시아 핑크보거 작가님의 생각보다 잘 자랐습니다 네 권이에요 요렇게 선정을 한 이유가 각각 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나 핑크보거 작가님의 생각보다 잘 자랐습니다 같은 경우는 가족 얘기거든요 여기하고 여기죠 그리고 지역은 일본과 한국이니까 동아시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국아시아 근데 같은 가족 얘기를 하고 있는 들어봐 예쁜 마르시아 같은 경우에 남미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미지노이 데코의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년이 넘은 마르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복간된 거예요 근데 요 작품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도 좀 충격적이에요 미지노이 데코 작가님 같은 경우에 당시에 55년, 60년 전에 여고생 시절에 고등학생 시절에 만화를 그려야겠어요 라고 부모님부터 말했대요 도쿄에 가야겠어요 라고 말했대요 보내주시겠어요? 안 보내주겠죠 근데 학교 간다 그러고 뻥치고 나와서 도쿄로 왔어요 그런 낭만의 시대 그래서 만화가가 됐는데 너무너무 잘하세요 정말 끝내주는 작품이고요 회귀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로 한번 보시면 밴드 만화인데 당시에 약간 핏 끓던 청춘들의 얘기에요 그런 사람들이 밴드를 하잖아요 보통 그쵸 그쵸 그 당시에는 또 어떻게나 그러니까 그 핏 끓는 게 진짜 만화가 끓습니다 절절 끓어요 불타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지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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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웹툰 작가 인류 웹툰 작가가 회귀한다고 치고 한 70년대 한국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진짜 걸작 많이 그릴 수 있지 않겠어요 시대를 앞서간 그런 종류의 느낌을 주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즈마레토 작가님의 물은 바다를 향해 흐른다 되게 막장이거든요 근데 그 막장 맛으로 안 읽혀요 되게 아름답잖아요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봐야 예쁜 마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되게 호불호 갈리는 스타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처음 멀리서 표지 보고 마영신 작가님 신작인가 그러는데 또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호불호 갈리는 이 작품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호로 바뀌실 겁니다 그래요? 끝까지 한번 봐라 그리고 생각보다 잘 자랐습니다 이 만화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의 어떤 숙이 만화예요 가정폭력 생존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의 숙이 만화인데 그걸 생각보다 잘 자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작품이에요 나머지 알 것 같다 눈물 예약합니다 네 보시면 아 그래 그래 하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보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